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쿄형사 김종우입니다. 파이널 특강 OT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엊그제 제가 여기 와서 수업한 것 같은데 벌써 파이널 특강 찍고 있네요. 즉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아 좀 힘들었습니다. 기본 수업도 없이 바로 필기노트 수업 들어가고 그 다음 모구사 만들고 기출문제 풀고 파이널 특강까지 정신없이 달렸네요. 그러면 이 파이널 특강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특징은요. 개리지게만 나오는 우편의 역사를 총정리할 겁니다. 이게 한강 정도 이제 제가 할 겁니다. 그리고 프린트 제공합니다. 이거만 보세요. 이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안 나오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우편 역사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한강으로 해가지고 이거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자주 볼 필요 없고 시험 전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출분석이죠. 기출분석이고 또 중요한 게 사료입니다. 요새 사료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3년에서 4년치 기출 사료를 제가 총정리 했습니다. 총정리 했어요. 다. 그래서 제거 필기노트 기준으로 챕터 1에 나오는 기출 사료 챕터 2에 나오는 기출 사료 해가지고 제가 필기노트가 79 챕터 79까지 있잖아요. 79까지 이 사료를 싹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노트 한번 보고 이 사료 한번 보면 여러분 아 어디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좀 정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셀 없는데 보지 말고 중요한 곳 어디가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필기노트 총정리 할 겁니다. 빠르게 아주 빠르게 한번 쭉 읽을 거예요. 자세히 설명 없습니다. 그냥 쭉 읽고 바로 사료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파이널이니까. 그래서 요거 열강 요거 한강 나머지 요거 해가지고 열강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총 11강으로 진행할 거예요. 총 11강.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재수업을 안 들었다. 재수업을 안 들었다. 이것만 처음 듣겠다. 그러면 저는 비추해 주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들었던 선생님 걸로 파이날도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이것만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 적응 못할 수도 있어요. 수업 스타일이 워낙 독특해가지고 적응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암기팁이 있는데 암기팁도 필기노트 있는 거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암기팁만 강의 뭐 안 해주냐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 끝나고 시험 끝나고 제가 계획 중은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우선 시험 앞선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죠. 그러니까 여기 열강에서 제가 한번 총정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필기노트 총정리. 그러니까 수업은 어떻게 진행하냐? 요거 한번 보고요. 암기팁 한번 보고요. 그 다음 바로 이제 사료 들어가는 거죠. 3, 4년 사료.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사료 정치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정치사에 좀 집중할 겁니다. 사회경제는 많이 안 나오니까 거기는 이제 빠르게 그냥 넘어가고요. 구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1강에서는 우편의 역사를. 그렇죠? 이거만 보세요. 더 안 나옵니다. 2강부터는 필기노트 총정리하고 사료 정리. 2강부터 이제 11강. 이렇게. 필기노트를 통해 주요 포인트를 정리하고요. 암기팁 정리하고. 그 다음 사료 포인트. 사료도 그냥 보지 않아요. 여러분. 사료 쭉 읽는 게 아니고 사료 포인트 잡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현종이 나왔다. 이현종 나오면 공미랑이잖아요. 정초 나왔다. 그럼 정초, 설수 나왔다. 그럼 세종. 서거정 나왔다. 조선의 성종. 최승로 나왔다. 고려 성종. 이런 식으로. 사료 포인트를 잡는 연습. 그러니까 사료를 여러분 포인트 잡는 연습을 하셔야 돼. 쭉 보면서 한 마리 매가 되면서 한 번 탓 잡는. 그리고 제가 암기팁으로 정리하고. 암기팁이 없다? 그럼 그 사료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소거법으로 풀면 돼요. 그 연습했잖아요.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료 포인트 잡는 것을 좀 연습하자. 마지막에. 왜? 사료 자료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엄청 많이 나와요. 요즘 대세예요. 요즘 자료, 사료 문제가 요즘 무조건 그렇게 나옵니다. 요즘 단답형으로 요새 안 나옵니다. 단답형 안 나오고. 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거 제가 이번에 확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 수강하시면 돼요. 그리고 프린트가 두 종류 나가요. 여러분. 우편의 역사 프린트 하나 하고요. 사료 프린트 하나 하고요. 아 사료 프린트는 이건 정말 괜찮아요.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건 책으로 팔아도 됩니다. 책으로 나올 거예요. 책으로 나올 거야. 근데 여러분 책 안 사고 바로 프린트로 제가 제공하잖아요. 책으로 지금 작업 중입니다. 책 작업 중인데. 지금 제 매니아들 꽤 있어요. 여러분. 제 매니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이 사이트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이트도 하잖아요. 매니아들이 있어서 사료집이 다 팔려가지고 제가 안 냈거든요. 근데 막 내달라고 난리 쳐가지고 옛날에 그냥 조금 냈는데 재정비 해가지고 제가 또 사료집 낼 건데 거기에 있는 거 책 내기 전에 있는 사료를 여러분한테 먼저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냥 이 강의 듣는 순간 난 13,000원 세이브 하는 거야. 13,000원 세이브 하는 거예요. 사료가 그냥 사료만 있는 게 아니고 핵심 포인트를 다 제가 밑줄 쳐놨습니다. 그것만 보면 될 수 있게.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아. 나는 왜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이 없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내 강의 안 들었던 분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수업 스타일이 너무 틀려가지고 내 커리를 쭉 다루면 너무 좋은데 내 커리 안 다루고 갑자기 이것만 듣는다. 그러면 저 싫어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 싫어하게 되고 이상한 글쓰고 하니까 그러지 말고 기존 선생님 거 들으세요. 그냥 기존 선생님 거 듣고 지금 내 거 기출문제부터 해가지고 뭐냐 필기노트부터 해서 제 걸 쫙 따라왔다. 그러면 이거 하셔야지. 이거 하셔야지. 마무리 잡고 저와 함께 마무리 지어야죠.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면 돼요. 아 프린트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정말 요새 잠을 못 자요. 자료 이거 만드니라고. 빨리 저도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어. 잠 좀 자게. 또 잠 못 잘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또 한능검 또 책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제 마무리 공부 한 번 보도록 하죠. 기본서나 필기노트를 빠르게 회독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1회독. 그다음에 시험이 가까우면 하루에 1회독.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출봐야 합니다. 쌀 데 없는 거 보지 마세요. 노량진의 유명한 강사 어려운 모의고사 본다. 왜 그런 짓거리를 해. 봐봤자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못 푸는데. 마지막까지 기출. 마지막까지 기출. 돈 쓰지 마세요. 뭐 이렇게 돈을 써. 그냥 저한테 기부하세요. 돈 쓰고 싶으면. 왜 이렇게 막 사방에 있는 자료들 모으려고 돈을 씁니까. 제일 좋은 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봐요. 어차피 어려운 거 틀려. 어려운 거 틀려. 걱정하지 마세요. 틀린 문제. 한 번 더 보면 되죠. 오답분석. 그 시간에. 기출문제. 틀린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 제 거면 제 거. 제 거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출문제집. 오답분석 하세요. 최근 사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면 됩니다. 뭐 찾을 거 뭐 있어요. 제가 프린터 주는 데 그거 한 번 보면 되죠. 그렇죠. 그 아는 것은 확실히. 새로운 거 보지 마요. 지금 새로운 거 보는 거 아닙니다. 모르는 건 버려요. 어차피 못 풀어. 제가 눈에 얘기잖아. 모르는 건 버리라고. 아는 것만 확실히. 아는 것만 확실히 하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는 것만 확실히. 그렇죠. 아는 거 해야 돼. 이번에 깨달았잖아요. 요새 주식이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식 수사를 좀 했는데. 모르는 기업. 소문 들어가지고 모르는 기업 했다면 다 떡하야 완전히. 대표 니콜라 샀다가 망했잖아요. 아는 거 사야 돼. 아는 거 사야 돼. 여러분. 공부 똑같아요. 여러분. 아는 거. 아는 것만 봐. 모르는 거 그냥 버려. 모르는 거 버려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아시겠죠. 마지막.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 진심으로 자기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불안해하지 말자. 할 일도 안 해놓고는 불안해하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할 일 다 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문제 풀고. 그렇죠. 그리고 분석하고. 사료 분석하고. 그다음 시험 보고 나서 결과 기다리면 되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지.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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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이 갖고 오신다. 어떡하지. 그 시간에 문제 푸세요. 그 시간에 문제 푸세요. 불안해하지 말고. 공부가 안 된다? 그럼 인강 들으세요. 공부가 잘 된다? 그럼 문제 푸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할 일 다 하고. 기다리세요. 진인사 대청년. 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프린트 너무 좋으니까. 프린트 꼭. 프린트 해가지고.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OT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일감. 우편의 역사에서 이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할 수 있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이팅 하고. 시험 화끈하게 보고. 결과 기다리도록 하죠.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